안녕하세요 호시키입니다. 지난번에 제가 프랑스 친구 암... 안투안을 만났죠. 안투안이 프랑스 스테이크가 최고다. 그래서 삼겹살이랑 목살을 먹어봤냐? 물어봤더니 안 먹어봤대요. 한국에서 먹었던 게 냉면이랑 돈까스예요. 아침에 물자식. 그래서 삼겹살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과연 안투안의 반응은 어떨지?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. 약 4 작업을 볼게요. 웬만간 두 명이 보게되네요. 이 장인의 전에도 규모가 더 높은 백성호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. 개상합니다. mère 전에도 규모가 더 높은 백성호 오른쪽으로 가게되네요. 직원의 기상으로 가게됩니다. 무슨 일이야? 이거 할 수 있을까? 저는 한국 치킨을 받륙고 싶으면 한--" 이런 거 같은 거 알지? 남산 동카수? 어떤 남산 동카수? 어떤 뺨을때? 사실 아니요. 처음에 한국의 공회에서 이별이 학교에서 저는 그냥 먹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택시 그래서 한국의 pizza 그게 좋아요 한국의 pizza 좋아요 더 펼트는? 아니, 이게 가능합니다. 아니요! 옆에 블랑루지 뭐? 블랑루지 룬 모 resumes! Your sound like an American, it's amazing! French and please? French people are gentlemen. No! European and Chinese... I look like Chinese! I don't get why. What? You don't know? Because we're influential, we influence a lot of the continent, the Chinese who are what are Chinese! You have people on the national ilk a lot! Yes true. It's rude! 전혀 따로 지지uct 그리고 대한민국 아래서 스파N AND 이리필이 아주 따로 아. 그 백도, 네. 우주일로 애틀 abord하기 애틀ıs 에틀미는 이틀미는 더 똑같이 딸미는 더 똑같이 아, 다른 사람은요. 음, 다른 사람은요. 아, 다른 사람은요. 아니, 아니, 이라믄는요, 이 사람은 아니, 한국은 더 좋은 사람은요. 롬어와 프랑스, 롬어와 봅시다. 제가 한국북을 매우 좋아해요. 새로운 제니, 좋은 사람이에요. 그냥 아이들을. 아, 뭐지. 그래서 한 분이 남은거고요. 아니, 제가 웃음이 아니었어요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김치, 양파 콩나무 그리고 이것은? 깻잎, 버릴라 모든 것을 먹으면 정말 맛있어 내가 일할 줄 알았다 목살이랑 삼겹살 하나 할게 뭐를 먼저 있어보니 김치 김치 내 집은 너무 시원하지? 나는 김치 Got 말이에요 스크랩 응!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래서 이것은 비트 포트? 나는 포트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맛있다 그럼 이거 한번 더 먹어봐요 와우 네, 대박 한국인들 요즘 한국에서 자주 가는 한국 BBQ 아니면 뭔가 festive... 그냥 한국인들 그냥 그냥 한국인들 그냥 그냥 거기에 있겠지 네 엄청나게 엄청나게 한국인과 후파이 한편에 제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프랑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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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두 주간에 한국인 사람도 좋은 날씨였습니다 제 여유지 기회가 최고 chance 다음에 올 한국에서 다시 올게 네 마는 hätten 콩나물 그리고 이거 아주 맛있다 이게 매우 EN這種 이제 너무 spicy 어떡해요 이게 점점 더 높아지지 불편합니다 좋아요 이국화에 있을까요? 요리 누가 있잖아 그 사이하고 그리고 이런 그리고 이국화에 모든 것들 그리고 한번 bite 모든 Jingle 여러분이 다 죽녔을 무산될 그의 요리 한국에서는 네 네? 아니, 이게 프랑스 아니요? 네? 네, 맞아요 소금만 찍어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? 이게 뭐야? 이거 대박이야 그릇! 제가 뺨다. 오케이. 오케이. 와우. 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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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뺨mana 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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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딸고cean? 네. 네, 네 만약에 모든 잎을 넣을 수 있다면 놀랍다 봐봐, 이렇게 예쁘게 느껴집니다 주시지 놀랍다 놀랍다 조금씩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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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오케이 음 한국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네요 한국에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진짜, 도대체. 한국에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진짜, 도대체. 저는 영혼을 살았어요 지금 눈에 잠시기고 이렇게 그니까 한국인은 여기가 좋은 한국은? 안에서 항상 정말 잘 어울린 것 같아요 한국도 한식의 한식으로 완벽해. 감사합니다. 너무 놀랍다. 혹시 한국의 바베큐에서 혼자서 먹을 수 있을까요? 그냥 삼겹살을 할 수 있을까요? 그런데 이것들은요? 그럼요. 뭐? 뭐? 무슨 일이야? 네. 아니요?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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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는 없는데? 아니 뭐 그런의 집이 있는지? 古 프렌치 집이오. 우린 동물들에 넣은 면을 넣은 거에요. 그리고 모든 곳곳에eur은 냄새가 나요. 그럼 너는 없는데, 그 냄새가 나요? 수술에 안 넣어요. 내가 먹은 거에요, 그니까 내가 계속 먹은 거에요. 나는 창문을 열어줘요. 너무 맛있어! 너무 맛있어! 특히 이것! 이것은 약간 아cid, 약간 bitter 육즙이랑 잘 어울렸어 너의 시간을 잃어버렸어 잠시만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 내가 죽었을 때 죽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목살 하나 더 주세요 아, 한국의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서도 네, 감사합니다 사실 한국의 타이밍이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랍게 해주세요 정말 참고, 굉장히 참고 전之前 한국의 타이밍이 지났어요 은 한국의 타이밍이 많은 친구들 참고로 만나요 좋아요 더 짠은? 네 아주 짠 어떤 음식이 가장 좋고 프랑스. 불가능합니다. 모두가 최고입니다. 불가능합니다. 프랑스 음식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. 불가능합니다. 무슨 카빈입니다. 한국어? 네. 이 카빈입니다. 불가능합니다. 이 카빈입니다. 불가능합니다. 다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. 19세기입니다. 19세기입니다. 봤나요? 이 카빈입니다. 아니요. 사실은 정말 비슷합니다. 한국어, 프랑스. 이 카빈입니다. 두 쪽은 똑같은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이 카빈입니다. 너무 fat. 최고입니다. 제가 잘하는 것입니다. 너는 잘 배가 잘 배가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 카빈입니다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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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아주 건강하고요. 안 너무 건강하고요, 근데 너는 샐러드, 너는 버전, 너는 50% fat이요, 그래도 아직은... 제가 끝내기? 네! 엄마가 이제... 뱅뱅뱅이... 대박! 마지막 날 한국에 왔어요. 네, 마지막 날 한국에 왔어요. 마지막 날의 여행을 갔어요.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 왔어요.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 왔어요. OK.